Q. 좀 빨리 달려야해. 그거보다. 코너링 할 때도 적당히 빠르게 그래야지 얘가 이쁘게 쓰죠 느리게 쓰면 얘가 못 일어나 그렇지 그렇게 또 달려 코너링 할 때는 속도를 좀 줄이면서 놀면은 원심력을 줄여요 코너링 할 때 재밌죠 코와 Where Man 怎样 Stern prot program 뇌 오є lectures captions acking emotional 청 방송 funk p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